안녕하십니까, 공사학번 신입생 구대영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누나 여동생 있어? 없는데요. 무력공대! 대박공대! 역시 공대생들은 단무지네. 단순 무식 지랄, 단무지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드는 거야. 하나, 둘, 셋! 진짜! 너네 돈 좀 있어. 사진 빌려줄래? 고맙다. 돈 좀 빌려주세요. 선 넘지 마시죠. 선은 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. 선이나 지키세요. 좀 겪네. 선 넘어버릴 테니까. 나도 얼마든지 넘을 수 있어. 선. 자, 먹어봐봐. 불맛 제대로다. 완전 신기해. 사실 최근에 조금 무기력해졌었거든. 일도 재미없고, 뭔가 시들시들해져가는 파 같달까? 근데 너 만나서 대학교 때 추억하니까 그땐 에너지도 넘치고 파릇파릇했던 내가 있었더라고. 뭐든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. 으쌰으쌰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. 앞으로 잘 지내보자. mins. шиб ank. 창업. 창업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